넷마블이 지난해 글로벌 모바일 개인 분무 매출 5위를 달성했습니다. 넷마블은 22일 모바일 마켓 분석 사이트 에베니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위부터 4위까지는 텐센트, 네디즈, 액티비전 블리자드, 반다이 남코가 차지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상세한 매출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지난 2017년 연기준 매출 2조 4,248억원, 영업이익 5,096억원, 단기순이익 3,627억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게임 전문 시장 조사기관 뉴스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게임 시장 매출은 1,379억 달러에 이르며 절반 이상이 모바일 게임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에 비춰본다면 넷마블 매출 절반가량이 모바일 매출로 추산됩니다. 넷마블은 또한 전세계 21개 국가만을 따로 집계한 매출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국민 시장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나란히 6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 주요 시장인 영국, 프랑스에서는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위, 홍콩과 싱가폴에서는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